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를 압수수색하고 측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설과 추석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항로 군수는 앞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.